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 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구요 오늘은 한번 그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대부적이 지금 현상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이로 인해서 지금 뭐 자동차 업체들도 굉장히 힘이 들은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40% 가 오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만 전자 시동 걸린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가입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천만 전자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보면 서버용 디랜 가격이 최대 40% 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 빚어진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공급 대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전반의 품귀 현상이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서버용 디랜은 삼성전자의 최근 반도체 실적을 이끄는 최고의 효자 상품이에요 베스트 제품이죠 서버용 디랜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연초 예상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있잖아요 트렌드포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26일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서버용 디랜 가격이 1분기보다 10에서 10%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15% 까지는 오르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 일부 거래에서는 벌써 최대 20% 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폭등이죠 그 트렌드포스는 당초 올 2분기 가격 상승 전망치를 8에서 13에서 했는데 더 올린 거겠죠 전격적으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거죠 트렌드포스는 올해 디랜 공급사들이 생산량 증대에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서버용 디랜 출하량이 3분기까지는 시장 수요를 밑돌 것이다 그리고 연간 가격이 4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0% 있으면 거의 폭등이죠 폭등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후 디랜 공급업체들이 서버용 디랜 생산 능력은 전체 생산 능력이 약 30%로 떨어진 상태예요 지난해 하반기 서버용 디랜 제구가 늘렀고 스마트폰과 pc 게임 콘솔용 디랜 수요는 늘면서 디랜 공급사들이 생산 품목을 대대적으로 교체한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생산 품목을 한번 바꾸면은 다시 그 변경하기까지는 최대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달 반가량 걸립니다 한 3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생산 품목을 바꾼다는 게 자체가 그리고 일부 반도체 제품은 주문을 넣은 뒤 공급받기까지도 한 300일 정도 걸린다 300일 거의 뭐 한 열 달 걸린다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반도체를 주문도 하고 생산도 하고 변경도 해야 하고 참 힘들죠 예상을 잘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생산 품목을 그 조정한 뒤에 이제 수유를 끌어 올리는 것도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수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제조사에서 이 기간만큼 매출 손실을 감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시로 생산 품목을 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생산 품목을 바꿨다가 수익을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사가 모험을 하기 쉽지 않죠 이게 돈이 뭐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몇 백억 몇 천억까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서버용 디렘 하면 결국 팡이죠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미국 IT, 고카드의 공영들 아닙니까 팡, 이 팡으로 불리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서버용 디렘이 일반 메모리 디렘이 위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슈퍼 호환기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삼전의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전의 전체 디렘 매출에서 지난해 상반기 모바일 디렘을 뛰어넘는 40% 후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서버용 디렘 가격이 연초 예상 수준을 넘어가지고 상승세를 보일 경우 삼전도 깜짝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융정보업체의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전의 올해 실적 평균 전망시가 매출이 한 260조 7400억 엄청나죠 영업이익이 한 45조 9000억 46조에 가난해요 대단하죠 작년에 한 36조 했으니까 10조 이상 더 버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매출은 역대 최대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도가 58조 벌었어요 엄청 벌었죠 2010.53조 이어서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시장관계자는 서버용 디렘을 포함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어느 만큼 이어지냐에 따라서 삼전의 영업이익이 2017년 수준인 5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반도체 가격이 말 그대로 사반기에 더 폭등을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50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삼성전자 꾸준히 투자하는데 제가 말한 것도 장기투자 하셔야 돼요 장기투자 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받는 시간이 있고 그게 지겹고 괴롭게 하겠지만 이 기간이 결국 헛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행복기간이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주눅들거나 지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좋고 반도체 가격이 또 뛰어오르면 분명 삼성의 매출 실적이나 영업이익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확실하게 반영이 될 거예요 향후 우리 멀리 보고 삼성전자에 장기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예술입니다 증시는 항상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급함 버리시고요 삼성전자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